비가 그치고 오늘 맑은 하늘에 날도 온화해서 활동하기 좋았는데요. 내일도 큰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은 웃돌겠지만 하늘에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. 내일 수원의 아침 기온은 2도, 한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. 또 내일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봉기도 깨끗하겠는데요. 내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은 단계가 예상됩니다. 창문 활짝 열고 그동안 미뤄뒀던 환기나 청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 대체로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날은 온화하겠습니다.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용인위 7도, 수원과 오산, 화성은 8도, 안양과 안산, 평택과 안성은 9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예년 기온은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